한번 보시죠. 그동안 이 의료 전문지를 이렇게 꾸준히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메디칼 타임스의 이지연 기자 이분이 다른 분들도 많이 잘 하시지만 이분이 조금 무게에 있는 그런 글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이지연 아마 연배가 또 좀 있고 관료도 있는 것 같아요. 이지연 기자가 메디칼 타임스의 의료 대란 해결점이 안 보이는 이유라는 그런 기명 칼럼을 기고했는데 여기를 한번 찬찬히 보면 의료인이 아니지만 의료 분야에 가장 발을 딛고 취재하는 기자가 보는 의사들이 아니고 의료 사태의 해결에 대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정리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더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보시죠.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으로 확대한 지 8개월째 접어들었지만 사태 해결점을 찾지 못한 데 점점 미궁으로 빠져나는 모습이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이지연 기자 최일선 의료계 최일선의 이름들 서있어 이름들 이렇게 내리는 판단에 대해서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지연 기자가 내린 진단과 전망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의료계 단체에서도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과연 의료 대란 사태가 수습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깊어지고 있다. 제가 동의하는 겁니다. 이거는 해결되기야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여러분 그때는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해결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지연 기자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진단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만 드리기보다도 의료계에서 가장 여러분들 활발하게 뛰는 기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냐 이야기죠. 전공의 의대생들 젊은 의사 조직이 탄탄한 것이 아닌데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만 하더라도 전공의협의회와 의대협의라는 조직을 필토로 국회 혹은 정부와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의료계 총파업 이후에 전공의 의대생 조직이 빠르게 와야 되고 조직력을 잃어가면서 2024년 현재 젊은 의사를 대표하는 조직이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가 협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 대상이 없는 겁니다. 의사협회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잔체인 겁니다. 의료계니까 젊은 의사들의 문제인데 젊은 의사들이 구심점이라는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거기다 젊은 의사분들이 지금 젊은 세대들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개인주의적 관점과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알아가지는 판단하고 처신하는 겁니다. 정부로는 더더욱 어려운 겁니다. 젊은 의사들 단체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설득을 할 수가 있는데 설득이 안 되겠죠. 왜 정부가 일체의 여러분들 정원에 대해서 협상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전공의들의 7대 요구 의대생들의 9대 요구는 이미 2월 달에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 문제에 대해서 한발도 여러분들 정부가 타협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애시당초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이미 휴학의대생이 대거군 입대하며 지난해 대비 올해 군 휴학의대생이 6.5배 늘었습니다. 상당수 군 복무기간이 짧은 현역 입대를 몰리면서 군의관 공보위 극감할 전망으로 또 다른 문제의 씨앗이 맞았습니다. 군의관이 38개월입니다. 공보위가 37개월입니다. 일반 병이 18개월입니다. 전공의로서 이미 서약서를 여러분들 군의관이나 공보위로 가겠다고 서약한 사람 제외하면 면정신인 사람들은 의대생들은 전부가 다 군 입대를 하려고 할 건데 18개월이면 때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다음 이어질 것은 군의관 공보위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한 사회적 과제가 되겠죠.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이름들 설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군의관 공보위 극감 문제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지현 기자 여러분들 진단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다음에 서약을 하지 않는 군의관이나 공보위로 가겠다고 서약을 하지 않는 그런 의대생들은 당연히 뭡니까 제가 아버지나 같은 입장이면 군 입대를 요구하겠죠. 왜? 38개월이 너무 기니까 너무 큰 희생을 요구하는 거니까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여러분들 개선해 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 일이라는 것이 저항하지 않으면 그냥 막판까지 약탈하는 것이 세상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세상살이 좀 하신 분들 알지 않습니까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죠. 한쪽이 사람이 마냥 좋고 그냥 말 고분고분 들으면 끝까지 이름 약탈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뭡니까 쥐어 짜 가지고 뭡니까 마지막까지 이름들 탈취하지 않습니까 군의관을 38개월 보내면서도 다들 다 정당하고 여러분들 당당하다고 생각하는 건 나는 너무나 부정의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젊은 사람들 세월을 그렇게 가져갈 수 있냐 국가와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바쳐라 그럼 국가와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바치면 합당한 대우를 해주든지 그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 진작 몇 개월 전에 50년 정도 의료계에 몸담은 분들이 2025년 주 과제는 의대 교육 문제하고 군인력 문제가 될 겁니다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와 더불어 외국 의사 시험을 준비하는 의대생도 급증했다 향후 몇 년간 의대 교육도 전공의 수련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젊은 의사들은 해외로 눈을 돌렸다 한국의 의료 문제는 향후 몇 년간 의대 교육 전공의가 정상으로 돌아간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야를 크게 넓히게 되면 한국의 의사들은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수가 늘어나고 건강보험료가 이미 OECD 증가율을 추월해가지고 여러분들 상승무대로 돌아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OECD 평균을 하해하던 것이 상승으로 여러분들 돌아선 겁니다 상승을 돌아선 거에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국민들에게 이런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 국민들은 지금 이미 10년 터울로 따블로 여러분들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까지 다 합치게 되면 2배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10년 터울로 더 이상 여러분들 저성장 하에서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을 더 늘릴 수 없는 겁니다 건강보험료를 올리겠다 그렇게 하면 표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을 향해서 숙가를 더욱더 죄는 정책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젊은 의사들은 분명히 여러분들 내다봐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인생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투자든 직업이든 간에 본인이 선택하면 그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한국의 의료 상황은 비급여로 운영되지 않는 의료 분야는 점점 더 고사할 겁니다 점점 더 고사를 해가지고 왜 의사들은 표가 적고 대중은 표가 많기 때문에 의사를 점점 약탈한 쪽으로 가겠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식견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지 않으면 그럼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젊은 의사들은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본인의 진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향후 몇 년간 의대 교육도 전공이 있으면 더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젊은 의사들은 영원히 안 돌아갈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의과대학 정원 늘렸다고 해가지고 좋아서 몸이 의대 가시는 분들은 한번 깊게 생각하면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가더라도 한국의 의료 환경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윤 정권이 물러나면 다른 정권들은 또 더 가혹하겠죠 그냥 의료계로 그냥 공공의료화 할 그런 쪽으로 밀어붙일 테니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영국식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공공의료 공짜의료 그래 가는 겁니다 그 이런 부작용이 터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사이에 해먹기는 좋지 않습니까 정치인이라는 것은 30년 40년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구한말의 위정자들이 뭘 생각했습니까 조선 백성들의 30년 50년을 생각했으면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 일가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게 몰입됐고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사회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그 털 그대로 가는 겁니다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강화 일환으로 의대 정원 정책을 준했지만 지난 8개월간 응급실 축소 운영 환자 전원 불가 등 필수지역의료가 붕괴되는 현실에 고통받고 있다 얼마든지 예상 가능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관리들만 예상을 못한 거죠 원가를 보존하기 힘든 숫가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그냥 의사라 직을 엑시트 나가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가는 거죠 당연히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공의들이 빠진 거고 의료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하수인 거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격을 올리게 되면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할 건지 정책을 쓰는 사람들이 우리가 의사 수를 늘리게 되면 젊은 의사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게 소비자들이지 않습니까 정책의 소비자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뭐 지금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이제 수술을 못하는 건수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거죠 향후 현장에서 향후 5년 후 10년 후를 더 걱정한다 향후 5년 후 10년 후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갈 겁니다 여러분 이 의료사태 문제 보면 저는 뭐가 오버랩 되는가 지금 삼성전자가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다 별도 사건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제 별도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고 한국은 조선사회와 마찬가지로 문우의의 사회인 겁니다 문우의 조선도 기술자들이 엄청나게 천대를 받았지 않습니까 털이 크게 바뀌긴 것 같지 않아요 문우의 조선은